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성전문 엠보이집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자 먼저 우리 노래를 취미로 하시고 좀 행복하자고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노래할 때 바이브레이션이 안 되셔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 때도 제가 첫 번째 수업 때 학생들 노래를 들어보면 이 학생은 톤도 되게 좋고 고운도 나름 가지고 있고 노래도 곧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이브레이션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가끔 놀라곤 하는데요. 먼저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중학생 때 제가 요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연구를 해서 그때 터득을 해낸 저만의 또 노하우긴 한데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중에 바이브레이션을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.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의 기능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노래의 동요스러움을 없애줍니다. 야 너 왜 이렇게 동요가 왜 이렇게 노래가 동요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보통 10명 중에 10명이 바이브레이션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. 두 번째로는 노래할 때 필요한 체력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테크닉이고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안 되셔가지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가 터득해낸 저만의 노하우를 잘 습득하셔서 노래했다가 좀 멋있게 쓸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.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하면은 사람마다 각각 가르치는 방법들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밀당한다는 개념에서 이 바이브레이션을 찾았습니다. 소리를 밀당한다. 자 우리가 지금 잘 들어보시면은 이 카메라에 소리가 어느정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낮은 음을 소리를 낼 때는 이때는 소리가 앞으로 나와있고요. 이 높은 음을 낼 때는 소리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. 자 이 나오는 소리와 들어가는 소리가 조금 느껴지실 텐데 먼저 바이브레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소리를 밀당한다 라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소리를 앞쪽 방향으로 밀었다가 이 반쪽 방향으로 땡겼다가 밀었다가 땡겼다가를 반복하셔가지고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거든요.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발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브레이션이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듣는 발음도 있고 안 되시는 발음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아 발음으로 조금 안 되시면은 다른 발의들로 뭐 이 발음이라든지 뭐 애 발음처럼 좀 입이 안 벌어지는 발음들로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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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소리를 앞뒤로 밀닥에 주시면 입 안에서 조금 더 공명감이 조금 더 진동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못 하시던 분들이 하시려면 한 만 번은 넘게 하셔야 돼요. 만 번 정도. 그래서 막 열 번 정도 하시고 나 안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연습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노래했다가 내가 자유자재를 쓸 수 있는 테크닉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이 바이브레이션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소리를 좀 밀당한다는 개념 이 소리를 내가 앞쪽으로 밀고 입 안으로 땡긴다라는 개념을 습득하셔가지고 단모음 발음들 아, 에, 이, 어, 오, 우, 으 이 정도 발음 정도에만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비브레이션을 걸어주는 연습까지 하시면 나중에는 그냥 천천히 걸지 않아도 이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빠르게 구사를 하는 게 또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착이 되신 분들은 아마 노래까지 충분히 쓰는 테크닉이 가능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이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학생한테 똑같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또 저만의 노후를 또 문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비브레토를 좀 습득을 하셔서 보컬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